자, 여러분 이제 여행 3회차입니다. 벌써. 오늘 비가 온다고 한 것 같은데, 아니 아니죠. 오늘 괜찮네요, 그래도. 오늘 같은 날 좀 둘러봐야 되는데. 오늘 일정은 여기서 케언즈에서 유명한다는 그 악어농자 한번 탐험하도록 하겠습니다. 케언즈가 진짜 덥고 습해요. 아열대 지방같아. 적도 부분으로 올라와서 그런지 진짜 덥고 습하다는데 여기도. 다행히 버스가 살짝 늦게 온 건데 제 시간이 잘 탔습니다. 이제 하트레 경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에 왈라비들이 되게 많이 모여있는데 카메라로 담기 힘드네. 보이시나요? 왈라비들이 엄청 있습니다. 뭐 동물원 계열보다 더 많아. And the male crocodile lives on the river. And he has a area. 자, 이제 악어농장에 왔습니다. 얘가 2009년, 10년, 11년에 꼭 와봐야 하는 그런 장소에 왔다는데. 휴가 시즌이 끝나가지고 사람도 없고 아시아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어요.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쇼 같은 것도 다 느긋하게 볼 수 있어. 자, 먼저 첫 번째 쇼를 보러 뭔지는 까먹었는데 가보도록 할게요. 인형들인 줄 아는데 박제 인형들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. 진짜 코알라네요. 예전에 탈원가주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데. 무슨 뭐야 저기. 코알라가 자고 있는 모습. 참. 여전히 잘 자네 얘들은. 악어농장인데 되게 진짜 밀림처럼 이렇게 해놨네요. 날씨도 푹꾼하고 쇼만 더 가면 이제 그 무슨 새들 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. 제가 제대로 온 것 같네요. 얘들이 무슨 카소. 카소 워리. 네, 카소 워리 먹이주는 쇼라네요. 얘한테 먹이주는 것 같은데. 크다. 타조 같다. 먹이주는데 못 받아먹는데. 먹기 싫어하는 것 같다. 과일을 그냥 통째로 먹네. 그냥 씹지도 않고 그냥 삼켜 먹어요. 토마토. 일정이 되게 아침에 찍어서 좀 널널할 줄 알았는데. 볼 게 많아가지고. 악어농장 투어가 10시에 시작되는데. 5분도 안 나왔어요. 5분도 안 나왔는데. 모기가 많아. 투어가 오면은. 같이 투어하러 가도록 할게요. 자 이제 방광하러 들어갑니다. 악어떼가 나 올라. 악어떼가 나 올라. 악어떼. 헝금헝금 기어서 가자. 늑지대. 악어떼가 나 올라. 악어떼가 나 올라. 악어떼가 나 올라. 악어떼가 나 올라. 자 이제 악어도 만져봤고. 악어떼 농장도 봤고. 온트 크루즈 타워만 하는데요.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알차게 돼 있네요.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알차게 돼 있네요. 그는 충만한 들어왔과 함께 동시에 온 전nings의 Ziel구가 될 것 같습니다. 악어떼 가 나 올라. 뭐지? 맞아요. 나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은데. 이 사람은 한 번에 있는 것 같다. 4톤! 크러쉬, 크러쉬, 스퀘어 인치! 오오오오오오오! 오오오오오! 소리가 장난해! 오오오오오. 오오오오. 오오오. 이거야, 거짓말. 어? 아. 원정쿠 그래서 악어 햄버거 먹고 쉬다가 돌아다니도록 할게요 자 이게 악어 고기라고 하는데요 생긴 뭐 돈까스처럼 생겼는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어딜가나 캥거론 다 있구만 얘는 뭐죠 얘는 왈라비인 것 같기도 하고 귀엽네 완전 다 카라 안입고 5분 뒤에 여기서 뱀쇼가 시작되어가지고 완전 다 카라 안입고 그리고 그녀는 그녀는 그녀의 멤버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.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. 왜 사는지 모르겠다. 이해가지고 이제 악어 공격쇼를 하나봐요.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. 이 수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는 ! 또한 영향을 쉽게 해왔에요! 이 수출이 나의 두 가지가 없을 것이다. 이 수출이 나의 부실을 줄 수 있다. 짝과 후에 잠을, 그리워! 와, 그 수출이 나의 부실을 내암다! 도전하자마자 루야! уп 이리기로! 루야! 합! 예에에에에엥! 예에에! 굿본이! 루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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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오늘 하틀리 아거농장 다 끝났고 아 되게 피곤하네요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어 자 오늘 하틀리 아거농장 갔다왔고 이제 다 끝났고요 저녁 먹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